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리 닮은 볼림은 여행자와 열심히 거래하여 모든 국산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밀리 닮은 볼림을 만나면 위협의 달성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플라이프가 전해드렸습니다. 잠깐 만나요. 임금님이 이제 다 컸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느 쪽이 근데 누군가가 이사를 할 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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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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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감사합니다.